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신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는 성당 모스크바의 성 바실리 대성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 붉은광장을 가면 한쪽에 너무나 멋진 건물이 보이는데 가던 이들이 발길을 멈추고 멍하니 바라보게 하는 건축물입니다. 이 독특한 양식의 건물은 러시아를 상징하는 성 바실리 대성당입니다. 아니 러시아의 표지 모달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성 바실리 대성당이 있던 곳은 주거지역과 크렘리공 사이에 시장터였고 시장 한가운데 3일체 성당이 있었습니다. 이반 4세가 1552년 카잔 칸국을 러시아에서 몰아낸 것을 기념으로 1555년에 시작하여 1561년에 완공된 성 바실리 대성당입니다. 당시는 지금의 러시아가 모스크바 공국이었고 모스크바 공국의 자부심을 국내에 넣을려 알리는 동시에 국민의 신앙심과 애국심을 붙독기 위해 지어진 종교적 건물입니다. 당시 최고의 건축가 바라바와 보스톤이 야코블레프 위에 지어졌습니다. 건축가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다른 의견이 많은데 두 분이 같은 분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당시 러시아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반 3세 제임시 1480년 250년간 지속된 몽구의 지배를 벗어났고 모스크바 공국의 밑거름을 만들었습니다. 바실리 3세를 거쳐 이반 4세는 1530년에 태어나 3살에 직위하게 됩니다. 성년이 되어 강력한 중앙집권정책과 영토 확장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비 아나스타시아가 1560년에 사망한 이후 독살이라 생각하여 왕의 성격이 난폭해져 기족을 탄압하고 아들까지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584년 갑작스럽게 운명하셨습니다. 이반 4세가 성바실리 성당이 너무나 아름다워 건축가의 눈을 멀게 했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내려오지만 이런 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일 뿐이고 정설이 아닙니다. 원래 처음 이름은 삼위일체 성당이라 불렀으나 이반 4세가 종교적 철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바실리 성인의 이름을 붙여 성바실리 성당이라 불러지게 됩니다. 바실리 성인은 1588년 시성, 성인으로 인정이 되었고 그의 유예가 성바실리 대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1737년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고 새롭게 복구가 되었습니다. 이후 1812년에 나폴리안 군사들이 들어와 이곳을 마국간으로 사용했고 성당에 있는 유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나폴리안 군사가 러시아를 떠날 때 성바실리 대성당을 폭파하려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또다시 큰 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복구하게 됩니다. 1917년에는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고 레지니 정권을 잡으면서 성바실리 성당은 존재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바실리 대성당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반대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1928년부터는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성바실리 대성당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위선으로 등재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러시아 정교에서 이곳에 미사를 올리는 것이 허가가 되었고 현재는 박물관 겸 성당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양식을 보면 9개의 양파 모양의 탑들이 47m 중앙탐을 중심으로 불꽃처럼 타올라가는 듯한 양식입니다. 이런 형태의 양식은 보는 이로 하여금 역동성과 긴장감을 주어 마치 살아있는 건축물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개의 박약형 참탑이 있습니다. 탑 밑으로는 본당과 경당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양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특이한 건축양식으로 러시아 건축양식과 비잔틴 건축양식이 혼합으로 만들어진 성당입니다. 성당 건축자재는 붉은 벽돌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그 당시 붉은 벽돌은 사용하지 않았던 건축재료였습니다. 성바실리 대성당이 아름다운 것은 건축뿐만 아니라 특이한 색깔대물입니다. 이것은 1680년대부터 꾸준히 보수관리를 해온 결과물입니다. 성당 앞에 두 명의 청동상이 있는데 미닝과 포자르스키 동상입니다. 이들은 1612년 폴란드가 모스크바 점령시 의용군을 구성하여 폴란드군을 모스크바에서 몰아낸 영웅이었습니다. 성바실리 대성당과 동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981년 모스크바 어느 연구원이 세계인을 사로잡았던 게임을 만드는데 그게 테트리스였고 테트리스 첫 화면에 성바실리 대성당이 나와서 성바실리 대성당은 테트리스 성당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